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공생애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공생애는 사생애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30세부터 33세까지 사주셨던 것인데 106페이지 펴보시고 갑니다. 106페이지 106페이지 책자 106페이지 공생애 1. 줄거리 요약 1. 줄거리 요약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 교육과 성교와 치유의 사회를 하셨다. 내용 전개 공생애 기간 가운데 사회가 하신 모습들을 4가지로 나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받으심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금식기도 세 번째는 초기사역 네 번째는 후기사역 이 책에서는 초기사역, 후기사역이 나뉘지만 그냥 사역 부분을 나누 수 있겠죠. 그러나 초반부사역과 후반부사역이 나뉘습니다. 네 가지를 먼저 한번 우리가 머리 속에 집어넣고 하겠습니다. 공생애에 대해서 할 때 네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는 세례받으심 공생애에 대해서 두 번째는 금식기도 금식기도가 다가오고 있죠. 원단금식기도 원단금식기도 금식기도 어떤 사람은 급식기도를 좋아한다고요? 금식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기사역 초반부사역들 초반부사역들 두 번째는 네 번째는 후기사역 후반부사역들입니다. 후반부사역들 그래서 첫 번째 세례받는 장면을 먼저 한번 성경을 잠깐 읽어보고 정리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공생에서부터는 성경처럼 하나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세례받는 장면을 잠깐만 한번 읽어보고요. 마태복음 3장을 펴보시고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말씀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가리로서 요단감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받으라 하시는데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에게 예수께 세례받으라 오셨다. 14절 시작 요한이 말려가는데 내가 당신에게 세례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 오시라니까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 세례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야 할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절 읽어보세요.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갔을 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요하가 짜여 모든 의리를 이루는 것이 하반에 갔을 때 이에 요한이 허락하니더라 예수님께서 한 말씀 말씀하시죠. 이게 키틱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리를 이루자 하나님의 의리를 이루자 예수님께서 이 책에도 정리하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를 받으신 것 왜 세례받았을까? 이 책에서는 우리의 사실을 통해서는 바톤터치이다.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의 주도권이 예수님께로 옮겨간 것이다. 그러니까 물세례가 이제 불세례와 성에서 옮겨간 것이다. 또 하나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세를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세를 받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인간으로서 사시는 모든 것을 그래서 의리를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세례받으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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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키시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세례까지 물세례까지 다 받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들에게 주신 법을 무시하고 또 다른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법 안에서 의로운 법을 따라서 사십니다. 세례받으시면서 또 한 가지는요 구약의 법에는 레일계에 보면 찬령이 피에 있으므로 피를 흘려야만 죄 용서받습니다. 그 다음은 구약시대에 피 흘린 것은 짐승의 피죠. 그러나 예수님은 피를 흘리면서 자기 피를 흘리십니다. 구약성에 기록된 죄를 용서받는 방법인 피 그 법을 따라서 예수님도 자기 피를 흘리면서 죄 용서받는 그 의로운 것이죠. 구약의 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법을 따라서 지켜나가면서 다른 의로운을 주신다. 세례받는데 세례받은 장면을 보이시죠. 예수께서 세례받으시고 본불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 자기위에 임하시는데 하늘의 성령이 성령께서 그위에 임하셨다. 시작 하늘로서 소리로 이스라엘 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께서 비둘기 내리시면서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야라는 사실을 인정해줍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강물이 예수님 세례요한이 이렇게 있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물속에 이렇게 있으면 세례받으실 때 위로부터 누가 비둘기 성령처럼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비둘기처럼 여기 내린다. 비둘기처럼 못 그린다. 갈매기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린 것을 보면서 아하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세례요한도 이 예수님 보라 세상제를 지고하는 어린 양으로다. 인정했죠? 세례요한이 인정했죠? 예수님이 세례받아올 때 당신이 나를 세례해줘야 되는데 이건 뭐야? 당신은 메시아 인정했죠? 하늘에서 구름 있는 하늘에서 많은 나를 보인다고 이는 내 이는 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 뭐예요?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인정하죠. 기가 막힌 사건을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는 메시아 이시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아올 때 들은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하늘이 만날 때에 주시는 음성이야. 하늘이 만나면 제일 처음 주시는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일 좀 해. 너 왜 지금 왔어? 너 왜 지금까지 예수는 안 믿다가 지금 왔어? 혼내키거나 딱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빨리 가서 일해. 이게 아니라 제일 처음 들리는 음성은 예수님 신나게 예수님 믿습니다. 탁 하면 이런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여자 이런들 이는 내 사랑하는 땅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이음성. 예수님께 사역하기 처음에 들은 황영성은 바로 이음성이에요. 하느님이 기뻐하시고 한 사람은 아들이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사탄의 지협을 받은 과륵하고 그릇이 기도 하고 사역이 시작해요. 이 말씀 안 듣고 사역이 시작하면 팡팡이 깨지고 맨날 조금 안 되면 긴다고 그렇습니다. 이음성 듣고 시작하면 다른 시험들은 다 이길 수 있죠. 이길 수 있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처음에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받았다. 사랑 고백을 받았다. 여러분 이 사랑 고백 받길 주여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하신다면 그 세례장면 안수 받으셨다. 자 책을 보세요. 책을 보세요. 세례받으신 주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에게서 바토를 넘겨받은 제가 한 번 읽을게요. 세례는 원래 유대에 입교할 때 과거의 기를 시키기 위해 받는 예시였다. 이것을 요한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탈함을 베품으로써 영국의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자는 태어나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 회계의 세례를 보인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세례받으실까? 받으셨을까? 죄인연자가 그의 죄를 시키기 위해 받는 세례를 죄여주신 주님이 왜 받으신가?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해석을 성의의 해석이 없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바톤토치이다. 이 책에서는 바톤토치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세례받으신 후에 먼저 하신 일이 금식이로다. 며칠 금식이로? 사식일 금식이로. 이게 정말 힘든 겁니다. 사식일 금식이로. 금식이로. 뒤로와 시어수께서 구세지로서 자신이 하기로 마태복음 4장을 잠깐 보십시오. 사식일 금식이로. 마태복음 4장. 그 바로 뒤에죠. 1절. 그때 예수께서 성의에 이끌리어 나에게 시험을 받으며 광야로 가서 2절. 사실 밤낮으로 금식하시니 주이신지다.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는 명하여 이 돌들이 떡병에 이리겨라. 예수님은 뭐하고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일그러나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냐. 첫 번째 시험은 뭡니까? 돌돈이나 떡병이 이리겨라. 이스라엘 돌은 떡처럼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돌은 이렇게 쉬어갖고 접이 있었고 백설기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떡병이 이리겨라 하면 떡 비슷한 걸 가지고 돌을 가지고 떡병이 이리겨라. 이렇게 말하죠. 알을 달라는 자에게 전갈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알. 계란을 달라는 자에게 전갈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알과 전갈이 계란과 전갈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갈이 전갈 이 전갈이 위험을 당하면 몸을 확 마는데 팍 동그라로 마르면 계란처럼 말립니다. 혹시 여러분 화단 같은데 이렇게 막 기어가다가 툭 건드리면 또로락 말려가지고 이렇게 또로락하게 되는 거 아주 곰처럼 되는 것 같으세요? 공식 명칭이 땅 뽕 곰벌레입니다. 그게 그게 전갈이 꼭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막 기어다니다가 탁 하면 팍 말리는데 팍 팍 굴려가는 것처럼 꼭 이렇게 뭐 알갱이처럼 말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알을 달라는 자에게 똑같이 생긴 똥밟게 말린 전갈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는가. 전갈을 탁 해서 싹 쏘기하는 뱀.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는가. 이게 다 유대인의 풍선인데 여러분 생선과 뱀은 비슷하죠. 그런데 뱀은 유대인들이 못 먹는 거죠. 생선은 먹지만 비닐이 생선은 먹지만 뱀은 못 먹는 거죠. 그런데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주면 먹을 자가 어디 있겠는가. 뭐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는 좋아서는 있지만 할 때 그걸 못 먹는 걸 주면서 골탕 먹이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못 먹는 걸 주면서 골탕 먹이는 분이 아니다. 더 좋은 걸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는 것은 비슷한 거지만 만들어라. 여러분 돌을 가지고 떡덩이 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밑에 깔려있는 말. 경제적인 시험 시험이 열던 경제적인 시험입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것은 본래 일차 의미가 아닙니다. 일차적인 의미입니다. 이 사탄이 시험하는 데다 철을 날 하면서 예수님께 와서 이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래도 이 돌들만 떡덩이 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 지지 말라 이런 것이다 십자가 지지 말라 피 흘려 죽지 말라 왜? 사탄은 주신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면 그 예수 십자가의 피가 죄 없으신 하늘의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사망의 영인 사탄을 닦게뜨리고 머리부터 닦게뜨리고 그 예수 십자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인간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탄이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마다 와서 유혹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때 시험에서부터 십자가 지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라 예수님의 입장이 태어났을 때 해롯대왕이 아이를 다 죽였죠 사탄이 해롯을 조정해서 까난을 다 죽여 예수를 죽이려고 십자가 지지 못하며 사안하시죠 시험 베드로가 예수님 예루살렘을 가시면 안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주님으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아닌데 왜 말합니까 베드로 속에서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는 지지 안됩니다 십자가의 탈에 돌아갔을 때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리죠 성전은 사흘에 지는 자여 내려와보시지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한번 내려와보시지 기적도 못 일으키고 기적도 네가 너도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기적도 일으키지 못하고 힘없이 죽는 자여 한번 내려와보시지 이 말은 사탄이 지나간 사람들을 그 유혹해서 한번 내려와보시지 십자가 지지 마라 십자가 지지 마라 내 예수님께서 다 견디고 십자가를 지는 그 동시에 사탄의 머리가 깨비지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핏은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길을 여는 거죠 그래서 성수의 휘장은 지성수로 들어간 그 성수 휘장 탁거운 약한 히질성의 휘장은 위로부터 하게 칼을 못 짓습니다 장범을 못 짓습니다 꼬아서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위로부터 하게 촤악 십자가 십자가의 피가 흐려 흐려 사람의 죄를 다 씻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는 법을 따라서 그걸 못 하겠어서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와서 우리를 꽉 잡을 때의 시험의 마지막 목표가 뭔지 아시니까 첫 번째 목표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막지 못한 사탄의 목표는 뭐냐 사람이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게 목표예요 사람이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게 근데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와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 결국 원하고자 하는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 문제를 뒤흔들아 뒤흔들아 구원의 확신 문제를 뒤흔들아 그래서 옛날에 전도 많이 하다가 전도 못하는 것 같으면 딱 일시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죽으면 천국 못 가오면 어떡하지 제가 최근에도 최근에도 식사하면서 살다보는 거였어요 가족을 자꾸 미워하는 거예요 가족을 미워하는 마음이 막 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가족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야기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막 돌아가자 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 돌아가요 그래서 힘들고 저렇게 했어요 딱 하는데 말하기를 나 이렇게 죽으면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예요 곧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거기 식당에서 제가 예술식과의 피우와 구원의 확신 문제를 쫙 전공을 합니까 전공을 합니까 전공을 합니까 그랬더니 맞아요 제가 잠깐 얼굴을 피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말이 맞네요 맞지 성경 얘기니까 그런데 이 구원 문제 이 죄 용서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죠 많이 만나고 많이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사탄이 지금 유혹하는 것은 십자가를 쓰지 말라 지금도 와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지 말라 그 방법은 무식하고 그 방법은 실패하시는 방법이고 그 방법대로 나가면 백전 백팩 팍팍이 깨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되는 방법들 하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을 한번 해버려 해대 팍 말해버려 어쩜 참지 말고 해대 퍽 해대는 그 순간 평안이 확 깨지는 거죠 사랑하고 베풀면 평안이 커지 그러니까 이 사탄이 그렇게 지금도 운설처럼 돌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사탄이 와 있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옆사람이 사탄이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 와 있죠 어떻게든 가라도 안 가는데 어휴 내가 안 가고 있는데 그냥 그런데 그런데 와있지만 친하게 안 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와있는거 어떻게 해 우겠다는데 신나도 들어오는데 지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서 막 어휴 사탄아 자랐다 이렇게 안하고 그리고 그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사지 않으면 얼마나 약을 모르겠어요 멀리 멀리 있으면서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을 못 보면 약도 안 오는데 옆에 와는데 우리가 막 찬양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니 약하면 옆에서 얼마나 약을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화가 나서 돌아가겠죠 그런데 이거는요 영국적 비밀 정말 영국적 동적이 운산처럼 지금도 예수님을 공격했다면 여러분 차별의 공격입니다 사탄의 공격 대상이 안되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고 예수님이 12시에 되어지면 유다도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됐고 예수님이 당신이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면 사탄은요 못 먹은 감 찔러나 보자 하는 것처럼 가능성이 없어도 치고 달려 들어옵니다 치고 달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사탄이 예수를 공격했다면 우리는 공격 대상이 되는 거죠 너무 놓고 있으면 안되고요 그렇다고 긴장하면 안되고요 예수님과 항상 친하게 지내십시오 예수님과 항상 친하게 지내십시오 밤거리 지날때에 안 맞는 방법 유도 3단 특권도 5단 검도 8단 콩후 이런 거 잘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 맞습니다 어슬피하는 사람 말고요 정말 황비용에 나오는 이연걸처럼 한 번 팍 찍고 나가면 머리 위로만 친해서 나가도 팍 쓰러지는 그런 사람과 있으면 안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대적도 파하십니까 예수님과 친하게 있으면 예수님 보고 사탄이 도망 이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라야 강한 자를 결박하는데 이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시험 중에 승리하는 비결은요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아주 아주 철치하게 지내십시오 말씀 듣고 주님께 고백하고 예배 드리고 십대 때마다 기도하고 주님 잊지 않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아주 희시댓대로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또 예수님과 친한 사람과 옆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한 사람과 옆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과 일평생 살을 맞대고 부부로 산다 이거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좋다는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시험 들어서 떠나려고 하는데 또 갑자기 이 부인이 정말 자기 아내가 너무너무 신실하게 신실하게 된다 그거 보고 예수님 자랑이 돼야지 근데 모처럼 성경도 읽으려고 딱 갔는데 성경 읽으려고 딱 갔는데 테레비전 크게 틀어놓고 막 그것도 좀 좋은거지 막 그걸 뭐 답하게 되는거죠 성경을 성경을 탁 읽으려고 하는데 오랜만에 성경을 탁 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피곤하지 성경 자기가 어깨도 주물러지고 화이팅하고 그게 또 방해될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러면 이게 시험을 예수님이 시험 대상이 될 때는 그 시험의 마지막은요 구원받은 백성은 다시 데려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요 사탄이 알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영국의 세대에 귀신같이 알아요 무엇이 죄고 괴르지 마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은 자기가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빼앗아가진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찔러버린거죠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구원의 확신 문제를 막기 흔들려 구원받은 백성은 안 받었나 구원받은 백성은 안 받었나 의심하게 만들어서 일을 해도 짜증나고 싫어하고 하여튼 나를 끝까지 기쁜가 사실은 찬양함도 아는데 하여튼 나를 붙들어 있는가 붙들고 있는데도 붙들어 있는가 안 붙들어 있는가 이게 구원받은 백성은 정말 중요한 문제가 구원문제를 흔들어야 여기에 구원문제를 흔들고 있니깐 둘째도 마찬가지로 둘째 시험으로 뭐예요 마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상황에 데려가다가 성령 꼭대기에서 6절 뛰어내려 그럼 부딪히지 않게 받으려 7절 시작 예수께서 이겼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주노의 하느님을 시험침하라 예수님 물을 치죠 물을 치죠 그 다음에 8절 보면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키고 푼산으로 올라가서 내게 절하라 천하만공을 주겠다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다 사단을 불러 기록되었을 때 주노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절하거나 돌 떡덩이 되거나 뛰어내려 쇼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게 아니라 쇼를 부르면 사람들은 박수만 치지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돌덩이가 떡덩이 되겠고 뛰어내렸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절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샀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살 수 있지만 절대 사람들의 구원을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 피를 흘리고 죽는 구약 늘기에 예약되는 그 방법대로 죽으심으로 쇼를 부리지 않았고 대단한 박수만 치는 받지 않았지만 생명을 임대시키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지요 이게 바로 시험 우리도 십자가의 방법이냐 아니면 멋진 방법이냐 이 사이에 항상 고민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막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판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절대 비판이 사람을 바꾸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을 바꾸고 그 다음에 그를 비판하는 것이 공동체를 바꾸지 못합니다 정말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올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순환을 바꾸고 싶으면 여러분 순잔들 있죠 순잔들 가운데 순환을 바꾸고 싶으면 당신과 6개월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바꿀 걸 기대하고 틀린 거 뭐 어떤 거 말하지 말고요 올바른 시험 보여주시고 뜨겁게 사랑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선언하고 기도하고 정복을 기도하면 은현력이 바뀌어 있어요 자 무엇이 중요한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살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르다 많은 이야기는 들었는데 6개월 살고 보니까 자기는 안 바뀌어 있어 근데 6개월 사는데 6개월 사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르다 별로 많은 이야기는 안 들었는데 6개월 사는데 자기가 바뀌어 있어 누가 능력이 있는 이더냐 당연한 거지 이것도 분간에 더 많다겠지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사탄이 시험할 때 그걸 다 못 보여줬어요 돌덩이 떡덩이 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보여줬어요 만약에 사람이 배고프면 돈을 가지고 떡덩이 만들었을 거에요 그러나 사탄이 와서 얼떨게 떡덩이 되게 하라 이 말에는 하지 않았어요 멋지지 않을 수 있어요 뛰어들지 않았어요 멋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전하지 않았어요 당장 못 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갔을 때 진짜 하나님은 예수님은 진정한 영향력 피를 길려 사람을 살린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리더십이에요 진정한 리더십은 10절의 영향력을 지는 거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것이 이 말의 논리에 있지 않고 정말 10절의 영향력 능력에 있어요 능력 저는 여러분을 이 대목에서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 변화시키는 능력이 은연성에 당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뭐라는지 아세요 그걸 가르쳐 권세라 이야기에요 권세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셨어요 권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말이에요 엑수시아 권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수시아 엑수시아 엑수시아는 엑스라는 말과 무시아라는 말인데 무시아라는 말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의 본질 속 엑스하면 엑시트라고 되어있죠 이게 다 어디 어디로 붙어 비장으로 하는데 엑스하면 어디 어디로 붙어 무시아 본질 속으로부터 팍팍팍 물어나오는 그 구원 그게 바로 권세 예수님은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그 구원 그게 권세야 숨길 수 없는 그 가슴속에 있는 뜨거운 그 구원 사람이 불을 품고 어찌 뜨겁지 않고 타지 않게나 속에 숨길 수 없는 그 영향력을 나타낸 그게 진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위가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탄은 그 방법을 빼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십자가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 인식된 방법 하나님의 방법 성균의 방법을 우습게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방법대로 살아서 뭐 승리하나 이 방법대로 산다고 승리하면 세상이 호락호락하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이 그렇게 말씀대로 산다고 다 정복할 수 있고 호락호락한가 이건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이것은요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은 누구의 법칙이 탓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탓어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누구의 법칙으로 살면 승리하는가? 조금 적게 먹을 수 있어요 조금 적게 먹을 수 있어요 조금 적게 먹을 수 있어요 폼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돌덩이 떡덩이 되게 하는 거 그렇다고 폼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뛰어내리고 짱 뛰어내리면 폼이 나지만 그냥 뛰어내리라는데 안 뛰어내리면 폼이 안 날 수 있어요 폼이 안 날 수도 있어요 폼은 안 나지만 결국은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폼 나게 벌인 1억 원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폼이 안 나지만 하는 방법대로 버는 천만 원이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많아요 백만 원 하나의 방법대로 버는 백만 원이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평생도록 사탄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는 구원의 확신 문제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방법 문제예요 방법 죽을 때까지 하나의 방법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이냐 세상의 지혜의 방법이냐 그것 가지고 싸우게 만들어요 진실이냐 거짓이냐 빨리 가는 길이냐 올바른 길이냐 그렇게 만약에 당신이 다른 사람을 사귄다 그러면 거짓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면 반드시 힘들게 됩니다 조금 늦게 하더라도 거절받더라도 진실된 방법으로 나가야 돼요 자기 과거를 그러니까 조건을 숨긴다든지 학력을 숨긴다든지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이중플레이 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 그건 다 깨지게 있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면 이중이 만나면 괜찮죠 그러나 결혼을 전제로 결혼을 전제로 그러면 안 돼 진실되게 나는 당신을 좋아한다 그러면 움직이게 요 근래의 드라마 중에 그거 있죠 피아노라는 드라마 하죠 조재현하고 조민수 나오면 안 보십니까 근데 어제가 그저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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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해서 조민수가 조재현에게 그 깡패 출신 부산 깡패 출신에게 우리 가만하자 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거기서 얻어맞기만 하고 보호국기만 하고 도망쳐 뭐 그런 요즘이 있어요 드라마에 관실도 말고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그거였는데 부산 마시스로 하여튼 그런 거였는데 진실되게 나가니까 그 깡패 출신 앞에서 그 여인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죠 놀라운 진실이 사람의 마음을 뚫는다 진실이 사람의 마음을 뚫는다 이게 하나가 한 번 예수님이 시험받은 것은요 동일하게 우리 왜냐하면 예를 들면 사탄은 어제나 오늘나 영어로 지금도 동일해 전략도 동일하고 성경만 잘 이해하면 사탄은 전략을 바꾸지 않아요 사탄의 마케팅 전략은 지금도 안 바뀌었어요 예나 지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아이디어가 없어 옛날 썼던 아이덴 농산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이 높아질래 이 방법하고 니가 폭나게 사람을 이 방법하고 또 유다에게 주었던 것 그 예수를 팔아먹으려는 생각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예수를 팔아먹은 생각 내가 지금 눈뜨고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겠지 아 누가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욕하겠지 눈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순간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파는 거죠 싹 모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나는 주인을 모릅니다 위험한 순간에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돈을 싹 합쳐서 포문하고 싶고 다는 헌신 못하겠고 그러니까 다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자기권 칭신하는 그러니까 그 몇 가지 번법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2000년랑 똑같아요 아이디어 전략 기회도 없고 아이디어 개발도 없는 거 똑같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틀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문제에 관해서 절대 흔들리지 말기를 지옥을 축복합니다 한 번 슬퍼할 때 하나님을 한 번 택하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네 당신이 버리고 도망가도 하나님 끝까지 따라가십니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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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이 시험이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요 시험이 대상이 되면 아하 리더를 알아보네 저격수가 있습니다 저격수는 대장만 씁니다 전쟁터에서 사탄도 저격수가 있는데 저격수는 리더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 고난이 오면 아하 아이고 사람을 알아보네 그렇다고 사람을 알아보네 아 따라가면 안 되고요 그때 탁 탁 탁 이렇게 인류의 내시아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사탄은 인류의 내시아를 공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금시키도 금시키도 후에 시험을 받았다 시험을 받았다 그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1번 보세요 예수님은 자담으로 첫 아담의 세계를 승리로 바꾸실 뿐이다 2번 이 길보다는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셔야 인간을 구원할 것이 있다 3번 초기사역 보세요 초기사역 초기사역 3번 초기사역 직접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며 사람들을 회복시켰다 그랬어요 초기사역에 주된 것들은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을 찾아보세요 4장 23절을 찾아서 3가지만 적어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주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종원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시니 세 가지가 나오죠 첫번째 가르치셨다 첫번째 교육입니다 초기사역은 첫번째 교육 그 다음에 전파하시며 이것은 선교 두번째 사역은 선교 세번째 고치셨다 이것은 치유사역이죠 치유사역 참 열심히 사셨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여러분 나오는데 자 퀴즈 하나 퀴즈 시험 퀴즈 예수님은 일을 하면 할수록 기분도 막 좋아지고 힘이 나고 즐거우셨을까 아니면 예수님은 일을 하면 할수록 다운되고 짜증이 나고 힘들었을까 2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1번 2번이라고 끝까지 웃으실 분 2번 아닙니다 1번 예수님은 신기하게 일을 하면 당신이 영웅적으로 건강하면 일을 하면 할수록 힘이 나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의 몸은요 사람의 몸은 건강하면 이게 누르면 누를수록 시원해야 돼요 암마받으면 암마받을수록 시원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상처가 조금 나고 하면 여러분 뼈가 좀 갈라졌다 누르면 이제 아픈 거예요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운동하면 운동할수록 피곤해져요 그러나 건강한 몸은 운동하면 운동할수록 힘이 팍팍 생기는 거예요 건강한 영혼은 건강한 영혼은 주의의 일을 하연할수록 힘이 팍팍 생기야지 건강한 영혼이에요 그런데 이 병든 영혼은 주님의 일만 하면 막 힘들어요 아주 정확한 거예요 요즘 주의의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너무 피곤하다 그러면 당신의 영혼이 약간 지금 뭔가 뭔가 초점이 맞지 않나 너무 번잡해서 초점이 맞지 않나 그런데 요즘 괜히 얘들만 들으면 힘이 나고 그 순장하면 막 힘이 나고 더 하고 싶고 정말 부장애하고 싶고 나를 달팍하게 안 뽑아주나 은근히 막 바라고 내리기 나올 때 막 떨리고 희정선거 나가는 게 안되더라도 추천받았다는 것을 정말 가문의 영광으로 막 생각하고 그러면 그게 건강한 영혼 상태예요 예수님의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에 물론 몸이 좀 피곤하시겠지만 영적으로 늘 일하면서 더 공급받으셨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비밀을 아셨는데 어떤 비밀을 아셨다? 예수님은 일하면서 충전되는 비밀을 아셨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하는 얘기가 아니라 물러나서 휴신도 중요해 그러나 일하면서 다운되지 않고 일하면서 충전되는 비밀을 아셨다 사랑하는 동요자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널 짜증내고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나 또 해야 되나 이게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겠죠?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한 10분짜리 뮤지컬을 한번 만들어주고 좋겠는데 막 즐겁게만 일하시는 예수님 시리즈를 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 즐겁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배우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살아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은 항상 무뚝뚝하게 사셨다 이 결론을 낸 사람은 일평생 여러분의 인생이 무뚝뚝하게 변해갑니다 예수님은 근엄하게 사셨다 이 결론을 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근엄하게 바뀌어갑니다 근데 천국에 보면 천국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많이 헛사하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피팔하며 사셨다 예수님은 항상 피팔하며 사셨다 그러면 항상 피팔하며 사셨다 예수님은 항상 즐겁게 사셨다 그러면 10년이나 20년이라면 당신의 모습이 그렇게 변해요 제가 젊을 때만한 예수님은 근엄한 예수님은 제가 얼마나 부담했다고요 함께 묵상기도 드리므로 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제가 희시 다닐 때 사회를 받는데 제가 사회를 보면 모두 다 근엄해진다고 했어요 다함께 묵상기도 드리므로 저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모여 찬스 지금은 근엄과는 관계가 있죠 근데 제가 요즘 만난 예수님 사역의 모습은 신나게 일하는 거예요 사역하시면서 배고파가면서 일하지 않아요 예수님 먹는 기적으로만 일으키셨다 예수님 별명이 먹기와 마시기를 타받는 얼마 안 드셨으면 예수님은요 본인은 당신이 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주시면서 먹을 거 먹어라 정말 보스 중에 보스예요 이런 내가 한다고 너희는 먹어라 자기 주머니에 앉히는 게 그죠 예수님은 자기 주머니에 앉히는 게 그곳을 오면 그렇게 사는 게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사역 직접 가르치시고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싶었으냐 그냥 사람들이 들을 듣게끔 해서 계속 가르치고 말씀도 많이 하시고 기적도 보여주고 깨닫으면 비위도 막 보여주고 딱 맞는 이야기 딱 맞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사랑입니다 설득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 그걸 개발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아이들에게 선행하고 있어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실 때 선행하면 듣겠지 해갖고 예수께서 시험받았어 우리 시험받아 그러니까 시험받을 때 승리해 그러면 다 알아들어야지 성행 역사는 다 알아들을 거야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건 대단한 회중들이죠 그런데 차근차근 풀어서 즐겁게 재밌게 두 시간 동안 인사하고 팍 쓰고 설교하면 두 시간 동안 인사하고 팍 쓰고 중고등학생들이 하다가 너무 긴장하니까 잘 거예요 그러나 두 시간 동안 설교할 때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재직자 세상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잘 믿을까를 신나고 재밌고 들어오게 잘 짜서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만나는 게 도움이 되는데 그거에 그것은 그게 예수의 마음이랍니까 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 그러면 열린 얘기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 설교를 주님의 마음이에요 어떻게든 쉽게 전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쉽게 쉽게 정확하게 하는 것은 주의 마음이에요 제가 평범한 이야기 같은 것을 막 손짓 발짓 몸짓 하면서 짚지기며 인상을 천태만상의 표정을 하면서 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어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를 만나는 것에 따라서 당신이 인생이 바뀌고 인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인성이 바뀌어 인생이 바뀌고 인상이 바뀌고 인성이 바뀌어 또 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요 ㅇ과 ㅅ으로 된 비슷한 인숭은 없잖아요 인소 아 인숭이 없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초기사약 보세요 초기사약은 계속 직접 가르치시고 선보하시고 오지나 하면 되어보세요 읽어보면 예수님의 초기사약과 함께 시작 예수님의 초기사약은 저런 가보나음을 중심으로 관리해서 이루어졌다 이때 주님께서 하신 일은 1. 제자를 택할 수 있고 2. 제자들과 함께 직접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한 교육과 선교와 치유의 사약을 감당 2. 교육선교치 교육선교치 3가지 4번 수기사약은 뭐냐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순환을 예고하며 십자가를 준비하셨다 들어가니면서 십자가의 순환을 준비하셨고 이제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승천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저와 함께 한 5분정도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넘겨 5분정도 독자파지라는 책도 정확하게 되어있고요 그러나 내용 몇가지를 포인트를 봅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즉 이 생애를 사다가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이고 승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에 이루어진 사건에 내가 죽어야 한다 하나님의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의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의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마음이 열렸되냐 그걸 십자가 내가 온 것은 여러분 마가복음 십자가 인자에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하느냐 하면 돈을 숨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배송을 주려 하느냐 이 말씀을 십천하는 게 십자다 또한 내가 3일 만에 다시 한 날이라 하신 말씀을 이 사역기간 가운데 다 하신 것을 십천하고 그 사건이라는 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또 승천하시는 그 사건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은 예수님의 초기사일과 후기사일의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대에 이루어져 그거 한가지 안이루어져어요 제일이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십자가 부활 승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한가지 제일이 그건 이루어질이라고 믿습니다 또 한가지 예수님의 사람을 다 뽑아서 천국 데려간다는 이 말씀은 나는 확실하게 이루어질 필요로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사건을 잠깐 보세요 자 십자가 부활 승천 십자가 100점 110페이지인데요 거기에 뭐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그거 말해봐요 111페이지 1 줄거리여와 함께 읽어볼까요 111페이지 줄거리여 시작 십자가와 부활은 인간을 억압하고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고 온전한 회복의 길을 열어놓은 사건이다 아멘 대형적 십자가와 부활 충전한 시가 유행이 있다 십자가 죽음 안으로 부활 죽음 밖으로 신천 모든 사람 1 십자가 빨간 글씨를 볼까요 시작 죄의 백가를 대신 지불하기에 죽음 안으로 가십시오 2 2번 부활을 볼까요 시작 새로운 탄생하는 첫 열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당신도 부활함을 믿습니까 이 사람들 다 천국 가서 만날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안 면 사람은 모독했지만 우리 다 믿는 사람이에요 옆사람에게 인사번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언제 만날지는 모르지만 좋은 기억 가지고 만납시다 이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저는 유나진 회장을 좋아합니다 인간적으로도 좋아하고 어떤 부분에 존경까지 합니다 대하자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리더십이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백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아니 내가 긴 말이 아니라 이게 정말 굉장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주 고운 리더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고운 기억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혹시 아 틀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서로 살다가 살다가 서로 그 좋은 기억을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기왕 천국에 만날 사람인데 여기서 막 그만 천국에 만나면 천국에서 만나면 그때 뭐 싸우지 않겠지만 머리가 극적일까요 미안해 그런 기억들 같이 만납시다 아내와 남편도 부모와 자식도 목사와 성도도 성도와 성도도 이 부활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 부활을 제가 왜 강조하냐면 19세기 20세기의 석학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이 기독교 전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확연히 믿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을 믿을 것인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가 아니면 부활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너무너무 환상 가운데 정신이 목룡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인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이야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제자들이 묵상하다가 마치 그 환상 중에 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착각합니다 빈 무덤 사건 예수님의 무덤에 비어있는 사건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라고 거짓말시킨 소문이 퍼진 것이냐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가 이 사건을 굉장히 많이 연구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사건 거짓사건이다 결론 내리면 십자가를 믿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한 거고요 예수님 자체를 믿지 못한 거고 방금 전에 전 시간에 말씀드리고 있죠 예수님 육회로 오신 것을 믿지 못하면 십자가를 믿지 못하고 십자가를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구세님을 믿지 못한 거죠 부활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구세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에 부활이 있을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나는 죽어도 지금 천국 간다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렇다고 주님이 부르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가면 안 돼요 주님이 부르기 전에 먼저 가면 안 돼요 아무리 고통이 있더라도 끝까지 차차차 나갔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순간 여러분 천국으로 가서 부활지로서 주님과 함께입니다 그 이유도 영구와 헌구의 완전한 욕심을 가지고 사랑한다 늑지 않은 욕심을 가지고 머리도 빠지지 않을 것이다 무엇으로 세우지 않아도 찬스럽게 웨이브가 그 부활 이거는요 소설의 부활 그 다음에 스천 스천은 한번 찾아보실래요? 4대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스천 지나보고 하시죠 7천 4대행전 1장 11절 4대행전 1장 성경핏절이 빠져있기 때문에 4대행전 1장 6절부터 11절 찾아보세요 오늘 한 조금 시간이 오버려 돼서 죄송해요 바로 마칠게요 4대행전 1장 6절부터 11절 신편에 대한 이야기는 꼭 4대행전 1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때니까 그러니까 이때가 마지막 때입니까? 물어봤어요 시작 가슬때 때와 기아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쓰였으니 마지막 때에 알려고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있긴 있는데 언제든지 잘 못하 너희 알 바 아니다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니까 알려고 하지 마세요 우기지 마시고요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갖고 예루살렘과 온리대와 사마리아 따까리죠 내지 그러니까 때를 마지막 때가 언제든지 알바 아니고 전동하라 전동하는 게 중요하다 9절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본대서 올려가시면 구름이 저를 가리지 않게 되다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호기분 두 사람이 저에게 무슨 말하냐 십일적이 해보세요 그렇게 갈린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슬로 본 그대로 오시다 그러니까 영광중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 이 자리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응아 하고 아기로 오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오신다고요 영광중에 오십니다 못 보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잠자리에다가 다 깨어서 봅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그 주님이 승천하신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그 모습이 나타날 때 같은 자리에 있기를 주로 초록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족도 같은 자리에 있기를 주로 초록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승천하신 그 모습이 쫙 올 때에 그 막 같이 가야 돼 안 돼 하고 식구들 꼭 정돈해야 돼 식구들 꼭 정돈해야 돼 정말 꼭 정돈해야 돼 가족 꼭 정돈해야 돼 가족을 사랑한다면 꼭 정돈해야 돼 가서 눈물을 한 바가지 쏙돈하고 정돈해야 돼 그건 극박하고 중요하고 예수님이 진정한 구세주라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 예수님이 진정한 구세주라면 너무넣고 그렇지만 안 돼 빨리 영혼의 문제부터 영혼의 문제부터 드려야 돼 여러분 가운데 영혼의 문제들이 안 되니까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사는 사람들에게 의지천해서 그 주 앞에 데려와야 돼요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축적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이 예수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하셨고 십자가에 이 진정한 메시자에서 아브라함과 나에게 족보를 통해서 오셨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는 몸으로 오셨고 홍진에 오시지 않는 그분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로 저벅저벅하신 그분 사람을 가슴에 끌어안고 끝까지 사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한번 그를 선택하는 영혼의 본자는 그 예수 이 예수 우리가 예수의 생활을 배우는데 그 예수 그 예수를 믿는 사건이 당신의 가정에 이러면 치료하다 올라오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서 웃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면서 예수님 묵상화 전철 타고 가는 사람은 읽으세요 마테마가 누가 요원복음 중에 아무데나 펴도 읽으세요 아무데나 펴도 예수님을 걸어다니고 들어가세요 아무데나 타도 전철로 비유하면 아무 칸에 타도 예수님을 걸어 여러분 마테보금은 1호선이라고 마가보금은 2호선 누가보금은 3호선 요원복음은 4호선 5호선 그 4호선 아무데나 타도 괜찮아 오늘 가서 아무데나 아무데나 읽어도 괜찮아 그렇다고 점심도 쫙 마테마가 누가 요원복음을 읽으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면 예수님께서 그 막 페이지마하다가 예수님이 걸어다니고 모든 페이지마하다가 예수님이 걸어다니고 그 예수님께서 그 막 끊어안고 고치시오 바쁘게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바악 고치고 가르치고 바악 다니고 하악 웃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냥 막 쓰다듬어주시고 아이들 하하 이 아이들 아이들 내게 오는 거 맞지마 그래서 막 하시고 야 너 빨리 밥먹어 가짜 풍랑이 아닌데 바라봐 잔잔하게 찌어 나한테 바악 잔잔하게 그 예수님이 그 정도 대단한 분야 당신의 인생에 풍랑을 잔잔하게 잔잔하게 하는 건 예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풍랑을 좀 일게 하는가 그 풍랑이 이러야 당신이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을 깨우는 것처럼 기도도 하고 그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타고 있는 배는 안전하다 예수님 풍랑이 이러고 예수님을 타는 배는 안전하다 마지막 가지 정말 스리는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풍랑은 있는데 배는 뒤집히지 않고 그 풍랑을 타는 속으로 합니까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 틀어박힌 겁니다 그 놀이동산이 뭡니까 다 놀이동산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고 떨어져야 마찬가지로 풍랑은 이런데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에 안전하게 그 파도타기 하면서 가는 것 그 위해서 한없이 웃는 사람이 있고 웃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웃으면서 주민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배운 예수님 예수님께 박수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 손 붙잡고 집에 가게 하옵소서 내 운전대를 잡고 계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며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 참 사랑해요 예수님 고마워요 나에게 승리해 주시면 고마워요 나를 안 놓는다면서요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데 내가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해서 오해해서 미안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랑해요 손 꼭 잡고 찬송하며 대화하며 예수님과 친해지고 예수님과 가까이 가고 친해지고 만큼만 우리가 변한 놀라운 역사가 있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